아아 안녕하십니까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할 영상은 어 바이퍼의 유지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아 좀 템 좀 더 빼고 합시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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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데 좀 안죽었으면 좋겠는데 장비 좀 빼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너무 약하다 때리는 맛이 안나네 어쨌든 어 유지하는 방법에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신을 두 번 하고나서 어 아 물량 왜 안먹었어 죽었잖아 아 아 물량 왜 안먹었어 어 다시 잠시 물량 설정 좀 하고 어이 죽으면 안됐는데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에너지 이제 차는 방법이 보통은 좋은 방법은 노틸러스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스파이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왜 에너지 안먹냐 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저놈 자식 처분 처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이놈 자식 자꾸 날 죽이는구만 뭐 할라그러면은 이놈 자식 자꾸 하겠습니다 어이 세네 어이씨 물량을 못붙게 하네 자꾸 어 다시 다시 아 갑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채웁니다 보통 그죠 음 그럼 이제 킬이 나다가 이제 만화가 딸리는데 그럼 이제 스타뮬레이터로 영상을 돌립니다 스타뮬.. 아니 이거 자꾸만 다 없애고 하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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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좀 지울거 좀 지우고 너무 조잡하네 그지 다시 다시 영상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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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